22대 총선 22대 총선에서 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22대 총선을 앞두고 오마이티비가 아주 특별한 기획을 했습니다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인데요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입니다 나누구의 진행을 맡은 저는 오연호입니다 우리가 나누구를 시작한 지 약 열흘 정도 되었는데요 많은 출마 예정자들이 나도 출연하고 싶다 이렇게 참여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경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금부대변인 이경입니다 출마하는 지역구는? 대전 유성을입니다 유성을의 현역은? 이상민 의원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뉴스에 많이 나오신 그분이죠? 특히 종편에 많이 나오시죠 그렇구나 이 나누구 룰은 총 20분인데 일단 5분 동안 저랑 가벼운 시작 인터뷰를 하고 이제 10분은 통째로 쓰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설명하시고 떨려요 떨려요? 10분 통째로 떨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5분은 다시 저랑 마무리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대전 유성의리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요? 대전에서 태어났나요?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정읍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유치원에서 중학교 1학년 3개월 중간고사 볼 때까지 살다가 그 이후에 중학교 1학년 때 5월부터요 중학교 1학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30년이 넘게 대전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은 유성구민입니다 아 이제 총선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지역구 도전 처음입니다 정치 경력은 꽤 많아요 그죠? 정치에 입문한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글쎄요 저 2017년도부터 됐기 때문에 그렇게 꽤 긴 거는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노출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네 꾸준히 한 해도 쉬지 않고 오마이티비를 포함해서 오마이티비 가장 큰 많은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출연하고 싶어서 제가 노크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서야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오마이티비에서도 인기가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정치에 입문한 것과 총선에 직접 또 지역구에 출마한 것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해야겠다 정치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첫 번째 이경희 정치인이 되고 싶다 정치가 되고 싶다라는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게 정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고 정치라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치로서 바로잡을 수가 있구나 그것이 국민이 꼭 편안하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었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정치를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세월호 이후의 2014년도 15년도 이후부터였습니다 정치가 답이겠구나 국민의 평안한 삶 그리고 모든 전국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구나라고 생각해서요 그 전에 언론사에 있다가 2014년도 15년도부터 기자 생활도 오르면 하셨어요? 그렇죠? 네 제가 다른 언론사도 있었는데요 공개하는 것은 인천일보만 공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일보 경기본사 인천부사도 있고 경기보사도 있는데 저는 경기본사로 출입하겠다고 면접 볼 때부터 제가 그때 면접 봤을 때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아마 여름에 그렇게 면접을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인천일보는 강성노조입니다 네 그래서 기자 지금은 약간 건설사로 넘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강성노조였었고 그래서 정말 기자 우리가 기자다운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자본에 휘둘르지 않고 제가 기자답게 취재하고 선배 후배 관계도 정말 기자답게 글로서 평가받는 그런 언론사여서 제가 인천일보 언론사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선생님 자격증도 있다면서요 네 영어 교원 자격증이 있는데요 아 영어 선생님 자격증? 네 영어 교원 자격증이죠 그럼 오늘 인터뷰 영어로 해볼까요? 아까 영어로 한번 할까요 말씀 주셨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제가 부담스러웠어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출연자들이 이번에 총선 출마 여정자들이잖아요 다들 가족 설득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의 동의는 받았나요? 저는 가족들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참 행운하죠 저희 아이들 미성년자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네 제가 결혼 일찍 했습니다 20대 초에 제가 쫓아다니서 결혼했어요 저한테 첫사랑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크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문제도 관심이 많겠네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문제도 관심이 많고요 여성 관련된 비정규직 여성 문제도 관심이 많고 관심이 좀 많습니다 롤모델로 삼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면? 저요? 저 이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은 실효성 있는 정치를 지금까지 정책을 했어요 정치라기보다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 주민분들께 선택받는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현역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은 도전자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도전자? 도전자 많아요 많아요? 네 많은데요 그중에서 본인의 경쟁력? 저의 경쟁력이요? 우선 첫 번째 서울 사람인지 알았더니 대전 사람이었다 깍쟁이인지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너무나도 인간미가 좋다 방송에서 보면 쌈딱인지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에서 저를 보셨을 때 선명했고 휘둘리지 않고 제가 주장하는 발언이 한결같았다라는 그런 앞으로도 이 경우한테는 믿음이 가겠구나 이러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10분을 통째로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려요 떨려요? 네 많이 떨립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많이 했는데 가장 떨리는 방송입니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민 이경희입니다 제가 지금 2018년도부터 더불어민주당 상금부대변인 그때 당시 이해찬 대표님이 계실 때 부대변인으로 왔었고요 제 이력을 조금만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다 라고 간혹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2018년부터 상금부대변인이었고 그 전에 17년도에는 대전시당 공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력이 좀 보이시죠 인천일보 기자생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었고요 정책위 부의장 홍보수통위원회 부의원장 이렇게 붙자 달린 것은 민주당에서 웬만한 것은 다 직책을 운 좋게 맡아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대변인 그리고 대덕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시사 쪽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시사 쪽인지 아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공했던 영어회화 수업을 했었습니다 1년 정도 했고요 실은 더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가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선 기간 때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때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경선 때부터 대변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청와대 갈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감히 학교에 저 계약 1년만 하고요 다음에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하루에 그러니까 8시간 강의를 했었거든요 반 4반을 강의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방송에서 항상 현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노촌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딸이 있고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아줌마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상하게 사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 사진은 제가 이제 기자 생활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왼쪽에는 왠지 왜 빨간색 옷을 입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나왔죠 이상하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가운데 하단에 보면은 그때 당시 기자 생활을 할 때도 청년 정책 청년의 문제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 교통수단의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다루고자 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소외된 계층 한마디로 이제 약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례로서도 경기도 조례로서도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고 기사를 쓰면서 달라지는 점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정치의 하나라고 선출증만 아니고 그것도 정치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복 입은 옷이 있죠 이것은 이제 기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거 이제 교육받을 때 그런 사진입니다 실은 제가 저 사진도 그냥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렸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제 끝에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있고 저기가 국감 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빨간색 옷을 입었네요 빨간색이 점처럼 보이는 게 전데요 제가 저 사진을 왜 가지고 왔냐면 아 제가 이재명을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서 나는 저 사람을 선택했다 라고 생각한 적이 저 국감 현장이었습니다 저 때가 2014년도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거고 판교 환풍구 사건이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국감 때는 기초단체장이 거기에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저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으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그랬었는데요 저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였습니다 보수 언론이죠 중앙일보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판교 환풍구 사고 가족이 말을 하기를 끝까지 피해자 목소리 들었던 건 이재명 뿐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때 당시는 언론사가 경기도의 산하기관에서 승인을 받고 언론사가 주최한 그런 행사였는데요 유가족들이 끝까지 가족의 편에서 말했던 사람이 이재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떤 아버지께서는 가족이 자기의 본인의 딸이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남겹일 지사였습니다 남지사가 와가지고 내가 지사가 왔으니까 중환자실에는 아버지를 불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은 달랐다 그냥 병원 한켠에 홀로 있다가 가족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가족 옆에서 무묵히 있다 갔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들어준 사람이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 이재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책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라고 유가족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때 그런 경험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선 후보가 나온다면 저는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재명을 꼭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맨 오른쪽이 그때가 대전시당 공보국장 있을 때 사진인 거고요 왼쪽에 두 개는 상금부대변인 저때 당시가 2018년도 아마 19년도였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금부대변인은 어떻게 갔나 공보국장을 어떻게 갔나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언론사 정치부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 정치하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역할도 좋지만 한계가 많이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현실 정치인 실전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부장님의 어떻게 보면 소개로 정치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그때 시당의 공보국장으로 갔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2024년도에 내가 현실 정치 분명히 지역구에 제가 있는 지역구 유성의리였습니다 출마하겠다라는 결심으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면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는 이제 제가 상금부 대변인을 또 들어가게 됐어요 중간에 이제 대변인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의 상금부대를 또 들어가게 됐었는데 저거는 저 사진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스팔트에 지금 현재입니다 2023년도 왜 국민들이 아스팔트에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인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뽑았는데도 여전히 우리 국민은 아스팔트에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스팔트에 나온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살림이 엉망입니다 내 생활이 나의 부모를 내가 케어할 수 없고 나의 자식들도 잘 케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아스팔트에 다 나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현장에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에 지금 우리가 놓여있다라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탄핵을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국민이 현재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은 총선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관심 없는 주변 사람들 정치 저간여층들을 설득해서 투표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국민들이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 마지막이지요 제가 사진 보시면 방송하고 다르게 저렇게 지역 다닐 때는요 그래도 지역에서 열심히 인사 다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서울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저렇게 명찰도 달고 전화번호를 큼지막하게 달고 다닙니다 지금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그럼 대전 유성 을은 대덕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R&D 예산도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덕연구단지가 그럼 지역 주민들께 아니면 대전 시민들께 어떻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구단지를 우리가 자리를 빌려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지역 대학생들과 아니면 대기업과 뭔가 연계가 되어 있느냐 시민을 위해서 무엇이 되어 있느냐라는 어떤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성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여성이 비정규직 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금 격차도 큽니다 이런 문제도 꾸준히 함께 풀어가고 싶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가 많은데요 어떻게 시간을 많이 할당을 했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탄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과 함께 설득하면서 하나하나 짚어가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누면요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이해하십니다 그것이 정치인의 역할이자 지금 도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야무지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유성을 이경희입니다 10분이 훅 가죠? 저 한 10초 한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자하다가 정치의 세계로 와 있는데 해보니까 정치의 재미 어떤 재미가 있어요? 우선은 제가 입법기관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현안을 두고 싸웠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저에 대한 중심을 잃지 않고 같이 설명드리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면서 팩트체크가 되고 왜곡된 정보가 다시 자리 잡았을 때 참 그 역할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솔직히 재미로 재미라는 표현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되게 무게를 감당하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근 부대변인인데 대변인이 있는데 상근 부대변인의 역할은 뭐예요? 상근 부대변인인 거고요 그냥 부대변인도 많고요 상근은 한 지금 3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좀 더 주요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논평도 쓰고요 논평도 당번째로 써요 논평도 쓰고 그래서 소통관 지금은 소통관이죠 소통관에서 논평에 대한 브리핑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활력을 하셨는데 되돌아보면 대선 전체를 볼 때 좀 아쉬운 게 있다면요? 마지막에 아무래도 대장동이죠 지금은 대장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야 이재명이 가져간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되기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지금 현 국민의힘과 많이 더 연관이 되어 있고 그때 당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설득을 잘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됩니다 그때 공부는 많이 했지만 설득하는 기간이 좀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구에서 현 단계 선거운동은 뭘 뭐하고 있습니까? 많이 만납니다 저 유성 사람이라고 많이 말씀드리고요 방법 없습니다 많이 만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 피켓도 하고요 새벽에 등산 가시는 분들께 찾아뵙고 최근에 또 책을 쓰셨다고? 제목이 어떻게 돼요?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주로 핵심 내용이 뭡니까? 아무래도 제가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견뎠던 그런 것들과 함께 앞으로의 정책 같은 것들, 그리고 정치는 말로 하는 싸움이지만 너무 혼탁하지 않게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을 잘할 것인가 그런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저의 어렸을 때 그런 가정사,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체 선거판도 관심이 있을 텐데 이번 총선,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번 총선은, 우리 총선은 그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3년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라는 겁니다 어떻게 참고 기다립니까? 그러면 총선 다음에는, 그 다음 순서로 가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지만이 많은 국민께서 원하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대전 유성을의 민심, 밑바닥은 어떻습니까? 이상민 의원이 계시는 곳이죠 대전 유성을은 지금까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했던 곳입니다 민주당 7개 지역구 중에서 대전의 7개 지역구 중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곳인데요 그런 민심을 잘 따라서, 따라서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경은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15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마이티비에 자주 나왔지만 네, 안녕하세요. 자주 뵀는데요 그리고 정책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잘 꼼꼼하게 준비됐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정책 얘기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전 유성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노촌녀가 아니고요, 애기 엄마입니다 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몰라 20분이 다 갔습니다 이렇게 짧아, 진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네 다음 출연자들은 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출연자요? 잘하려면 뭘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짧은데 재미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정치 얘기만 하면 제가 다 봤더니 2.0배속으로 했거든요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재미있으면서 정책도 잘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좀 생각보다 저는 편집을 잘 많이 해주실 줄 알았어요 편집 안 합니다 편집 안 하시네요? 네,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편집 없다 네, 네 녹화지만 편집 없다 네 이거를 좀 잘, 통보 좀 잘 해주세요 저는 이게 녹화라고 해서 편집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마이티비에서 제가 몇 차례 뵀지만 네 오늘의 이 20분을 통해서 이경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싸우는지는 아시는데 저는 제 얘기를 안 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세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아닙니다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용...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경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마이티비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특별기획으로 만든 나누구 프로그램을 지켜보셨습니다 나누구에 출연하려면요 오마이 나누구 골뱅이 네이버 닷컴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